N150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비전력인가 TDP죠. 그게 160W고요. N300은 300W입니다. 그래서 계산 성능을 봤을 때는 N150이 262, N300이 466으로 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이 얘네들은 지금 HBM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H100 같은 경우에는 블록팅 포인트 8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70조 개의 연산을 합니다. 텐스토렌트의 웜홀 N300은 466TB니까 성능으로 봤을 때는 한 30%밖에 안 돼요. 근데 NVIDIA H100 가격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반도체이신 짐켈러가 만든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에서 드디어 NVIDIA의 GPU에 대항하는 AI 반도체 칩을 선보여서 화제인데요. 이미 그전에도 버전이 있었지만 이번에 상용화를 처음 하면서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괜히 쓸 수 있는 이 풀셋까지 같이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 NVIDIA GPU와 비교를 해보면서 얼마나 성능이 나은지 그리고 또 가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확적으로 전성비와 가성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에 앞서서 이 짐켈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만든 AI 칩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NVIDIA GPU와 관련돼서 경쟁이 되니 많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짐켈러라는 사람이 원래 AMD와 테슬라 그리고 인텔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족족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함으로써 거의 회사를 끌어올리다시피 한 인물이죠. 전설적인 인물이고 현재 텐스토렌트라는 AI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예전부터 주구장창 NVIDIA를 좀 까긴 했었어요. NVIDIA같이 무식하게 전력을 막 올려가면서 만들면 굉장히 이거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짐켈러의 족족을 잠깐 살펴보면 AMD의 K7 아키텍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에슬론이라는 걸로 유명하죠. 1990년대 후반이니까 이때 인텔의 펜테엄 3하고 경쟁하면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냥 펜테엄 1, 2, 3로 인텔이 다 접어먹던 시기에 AMD가 에슬론을 내놓으면서 가성비 좋은 어? 이건 싼 데 성능도 좋네? 하면서 그때 에슬론 PC들이 막 나왔죠. 그래서 고성능 CPU의 상징이 되던 그거를 짐켈러의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러한 특이한 아키텍처를 하고 이거는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또 K8 아키텍처 그러니까 에슬론 64죠. 이것도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64비트 프로세서는 처음으로 시장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텔의 기술력도 앞지르게 된 계기인데 여기에 또 짐켈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애플로 옮겨가지고 드디어 A4, A5 프로세서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존 X86 진정인 AMD의 설계하고는 다르게 모바일용 SOC를 설계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폰4라든가 아이패드에 사용된 이 A4 칩 그리고 아이폰4S나 아이패드2에 사용된 A5 칩을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전성비 좋은 설계를 접근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AMD에 돌아와가지고 사실 AMD가 이 불도저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성능이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IPC로 보면 굉장히 낮은데 그 이후에도 성능이 굉장히 주춤주춤하다가 이때 젠 아키텍처를 딱 투입하면서 무려 40%의 IPC를 올렸습니다. IPC 그러니까 클락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명령어가 얼마나 다 쏘아지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전성비 측면에서는 정말 많이 늘어난 걸 보일 수가 있겠죠. 이만큼의 종합적인 효율성 개인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6년입니다. AMD로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그래서 망해가던 AMD를 다시 살린 것이 리사수 박사도 있겠지만 이 짐켈러의 젠 아키텍처를 도입한 게 훨씬 더 유효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죠. 이러면서 이제 멀티코어 성능이나 전성비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로 가가지고 테슬라의 하드웨어 3.0 칩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하드웨어인 거죠. 현재 하드웨어 3.0이 도입된 테슬라 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4.0도 뭐 이렇게 퍼지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핵기적인 뭔가에 이 인물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랄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인텔에 가가지고 인텔 SOC 부분에서 이제 좀 기여를 했죠. 그러다가 지금의 텐스토렌트를 왔는데 이번에 출시된 것이 바로 웜홀이라고 하는 벌레 구멍이죠. 이런 코드면을 가진 이런 칩셋을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웜홀 같은 경우에는 N150과 N300 이렇게 두 모델이 있거든요. 텐스토렌트에서는 이 프로세서 이름이 텐식스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텐식스라는 프로세서를 한 개만 꽂은 것이 N150이 되겠고 두 개 꽂은 것이 N300이 되겠는데 N150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비전력인가 TDP죠. 그게 160와트고요. N300은 300와트입니다. 그래서 계산 성능을 봤을 때는 플로팅 포인트 8로 봤을 때의 N150이 262, N300이 466으로 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이 얘네들은 지금 HBM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HBM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픽카드에 주로 쓰이는 GDDR를 쓰는데 이거는 GDDR6 버전이에요. 그래서 N150에 12기가, N300에는 24기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을 사용하지 않고 좀 효율을 중시해서 만든 설계다 보니까 이 테라플롭스 기준으로 262조개, 466조개라고 보면은 NVIDIA의 H100이 나중에도 말씀하겠지만 거의 2000조개 수준이 되거든요. 그건 잠깐 살펴보시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개발자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커스테이션을 내놨어요. 이름이 재밌어요. 왼쪽에 있는 게 라우드박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콰이어트박스입니다. 시끄러우네, 조용하네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 라우드박스에는 N300이 4개 들어가 있고 콰이어트박스에는 액체 냉각을 쓰고 조소음으로 해가지고 워커스테이션을 구성하게 되겠어요. 실제로 홈페이지 가서 라우드박스를 보시면은 HPC용으로 라이브러리를 포팅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혼다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 사용자로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렉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다. 4개 유닛으로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가격이 12,000달러입니다. 이 가격비가 나중에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8개의 웜홀 106 프로세서를 위해서 4개의 N300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메모리를 96기가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별도로 확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개 가지고 800억 개 파라미터까지 되니까 아마 라마 70빌리언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게 되고 그것보다 더 큰 모델은 이제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모델까지는 다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TT 부다와 TT 메탈륨이라고 하는 이제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디벨롭 킷을 지원을 한다. 이거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인텔에 제온 실버가 들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NPU 역할로서 돌리는 웜홀 프로세서가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CPU를 별도로 인텔 거를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더넷을 사용했다는 건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조용원의 콰이어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액체 냉각을 적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좀 조용하게 운영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것도 8개의 웜홀 106 프로세서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똑같은 스펙으로 보시면서 800억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AMD의 에픽 서버를 또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2,000달러 얘가 15,000달러인데 이게 가격으로 보면은 아 이게 엔베디아와 가성비 대결에서 이게 할 수 있느냐라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웜홀이라는 프로세서를 몇 개 넣어가지고 만든 워커스테이션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처럼 계속 확장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확장을 할 건데 이게 텐스토론트의 예전에 이 발표 자료들을 보면은 조 브릿지부터 이렇게 컨셉으로 POC라고 하죠. 프로포브 컨셉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펀딩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컬이라고 해서 또 코를 더 늘려가지고 PCI와 LPDDR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이 웜홀이라는 모델이 되겠는데 이때는 이제 GDDR을 사용하고 PCI 익스프레이스 사용하는 동시에 이더넷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더넷이 지금 이게 400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네뷸라라는 4개의 유닛 서버로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 네 방향으로 서로 확장해서 그냥 하드웨어를 꽂아서 프로세서랑 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확장을 하니까 GDDR 같은 경우도 용량을 크게 늘리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하겠다라고 게시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게 또 늘어나가지고 렉을 하나 구성을 하는 거죠. 48개의 렉을 딱 해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H100이라는 거 6개, 8개 꽂아가지고 그걸 다시 렉으로 구성하고 그래서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만들듯이 여기에서도 GDDR을 이용해서 확장성을 계속 나아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거 이게 이더넷을 통해가지고 100기가 빗짜리 32개로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구성할 수 있다. 법령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NV 링크라든가 NV 스위치 그러면서 인피니 밴드 같은 독자적인 규격으로 막 밀고 있는데 짐켈러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다 이제 개방성으로 해야지. 실제 설계도 이게 ARM의 리스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5라는 오픈형으로 다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누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툴킷 오픈 커뮤니티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더넷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처럼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더넷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갈 거다. Rack to Rack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10, 6 코어 자체가 이 하나의 코어가 리스크5, 1, 2, 3, 4, 5가 들어가 있고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네트워크 온 칩이라고 하죠. NOC 이렇게 라우팅을 해가지고 SLM을 다 활용해서 계산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다 서로 연결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거를 PCI-Express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구조형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오늘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좀 닦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콘텐츠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결국은 이거예요. 개별적인 유닛의 연산을 굉장히 간략하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D램 용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더넷 병목이 되는 확장성을 계속 늘려가지고 전력 효율도 챙기면서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HBM 같은 비싼 거를 도입하지 않고 GDDR을 가져왔고 GDDR 같은 데는 한 핀당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이 D램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니까 나름대로 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변형 잡힌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H100과 NVIDIA의 H100과 비교를 하는 부분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H100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 8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70조개의 연산을 합니다. 1670 테라플롭스죠. 텐스토렌트의 웜홀 N300은 466 테라플롭스니까 한 4분의 1보다 조금 더 되는 그러니까 좀 성능으로 봤을 때는 한 30%밖에 안 돼요. 근데 NVIDIA H100 가격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H100이 지금 3만 달러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웜홀 N300 같은 경우에는 1399달러예요. 10분의 1보다 안 되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성능에서는 H100이 앞선 게 맞아요. 그리고 스파시티까지 고려를 하면 1670에서 이제 3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 높은 게 맞는데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N300이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성능을 요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H100을 써야 되지만 적당한 성능에서는 텐스토렌트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서로 연계하는 모델까지 나오면 NVIDIA GPU 대체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 측면에서도 이 웜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N300에서 576GB per second입니다. 근데 NVIDIA는 NVLink 이용하면 800GB에 1600G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병목이 되는 부분들을 아마 확장성에서 찾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도저 D1 측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 16에서 362TB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얘도 지금 좀 더 발전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확장성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작한 웜홀이기 때문에 이 다음 버전, 블랙홀이라는 버전이 또 나올 건데 그렇게 점차 확장해낸다 가면서 이 NVIDIA의 아성을 어떻게 모여들일지를 좀 더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더넷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인 리스크5 구조로서 아키텍처링을 한 다음에 HBM이 아닌 GDDR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 아직 절대 성능은 못 미치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를 시작한 거는 이 정도 규모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싸고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있고 앞으로 슈퍼컴퓨터로 이제 레그로 더 확장을 하는 모델이 출시가 되면 NVIDIA와 AMD도 요거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해서 앞으로도 팔로우 하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화 에러였습니다.